남양유업의 대표 조제분유 아이엠마더와 임페리얼드림 XO가 리뉴얼 출시됩니다. 55년 남양유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아이엠마더는 초유 단백질의 대표적인 자기방어 성분인 먼역글로블린 A 성분을 배합하고 41가지 핵심 영양을 담아 국내 최다 영양성분수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. 영양흡수 OPU 설계로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끝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. 임페리얼드림 XO는 장숙 유익균을 돕는 갈략 토실라토스를 배합하여 편안한 소화를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. 리뉴얼된 아이엠마더와 임페리얼드림 XO는 남양유업 공식 쇼핑몰 남양몰과 각종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분유 제품 리뉴얼 출시 기념 퀴즈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. 분유 제품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분유 제품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분유 제품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댓글으로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